박원순 서울시장님께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 연구 초암중학교에서 온 1학년 엄청난 소리라고 합니다 먼저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쉽게 쉽게 네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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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저희 학교는 급식 비리와 불량 급식 문제를 실시간 검색어에 올해 정답입니다 그리고 뉴스와 신문에서 매일 저희 학교에 급식 문제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우리 학교 급식에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에서는 그런 일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른들의 다른 의견 속에서도 저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매일 달라지지 않은 똑같은 급식을 먹고 있습니다 물론 맛이 있지는 않지만 못 먹을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는 급식을 먹기가 참 행복합니다 우리 학교 급식 문제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시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 중학교 학생들도 시장님을 입고 다니는 서울 시민입니다 아이고 야 멋지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